칩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조선 초기에 활동한 선종의 대표적인 선승, 함어득통 선사의 자경음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경음, 함어득통, 사사로움 없는 한말귀, 성인이나 범부나 다 갖추고 있네, 본체는 편벽댐이나 원만함을 떠났고, 모습은 정해진 틀을 벗어났네, 사물을 만나고 대상을 만나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어슴풀에 하여 분명하지 않아, 찾아봐도 잡을 수 없네, 일찍이 육체의 몸을 참된 몸으로 여겼는데, 오늘 이 몸을 보니, 헛개비일 뿐 참되지 않네, 참된 몸은 모습을 벗어나고, 한량 없이 커서 그저 비었고 고요하다 하는데, 고요한 것 또한 고요한 것이 아니네, 일찍이 대상을 취하는 마음을 참된 마음으로 여겼는데, 마음 또한 몸과 같아서 그림자일 뿐 참되지 않네, 참된 마음은 생각을 벗어나고, 근원을 궁구하여도 있는 곳이 없어서 그저 영지라고 말할 뿐인데, 안 또한 안 아니네, 일찍이 눈앞에 온갖 모습 어지러웠는데, 오늘 눈앞에 모든 것이 고요하네, 둘이 아니면서도 둘이어서, 모습마다 다름이 있네, 다르지만 오히려 같으니, 함께 한 곳으로 돌아가네, 일찍이 내 몸이 부처님 몸과 다르다 하였는데, 지금 내 몸을 보니, 또한 부처님 몸과 같네, 자기 몸 다른 이의 몸, 다 같이 한 몸이네, 사물사물마다 가지런히 살펴보니, 그 사이에 다른 몸 없네, 일찍이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지혜에 얻으려면, 사마승기겁이 다 차기를 기다려야 한다 했는데, 한찰나의 기틀을 돌리니, 성인과 같이 돌아가네, 범부의 자리에서 스스로 굽히는 것은, 그저 사물만을 쫓기 때문이니, 감정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일세, 일찍이 생각하기를 부처님 경진은, 자신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다 하였는데, 여덟까지 바람 불어오니, 멍하니 길을 잃었네, 길이 바르게 되고 바람이 그치는 것은, 모름지기 관찰하는 힘에 의지해야 하나니, 내 이제 바른 관찰에 의지하여, 마음이 차츰 편안하게 되었네, 일찍이 생각하기를 신통한 작용은, 깨달으면 곧 쓸 수 있다 하였는데, 이제야 알겠네 초보의 마음으로는, 묘한 작용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을, 무거운 짐지고 먼데 이르는 일, 어린아이가 바랄 일이 아니네, 잠옷 세월이 지나니, 마음대로 움직이며 스스로 건장하네, 지난 잘못 깊이 생각해 보니, 어찌하여 마음 돌리지 않고, 부처님의 꾸질함 몇 번이나 들었던가, 오늘까지도 떠돌게 되었는가, 다행히 완전한 가르침 만났으니, 이로써 기뻐하고 이로써 격려하네, 이러한 만남 아니었다면, 어찌 바른 길을 알았으리요, 우뚝하여 말미암는 바가 없으니, 노래할 수 없음을 아네, 어리석은 아이 이끌고자, 낮 두껍게도 가슴을 여네, 한낱 그윽한 집에서 영, 스스로 웃고 스스로 즐거워하네, 다 웃고 나서 돌아보니, 푸른 벼랑 위로 달이 떠오르네, 하머당 특통화 상어록, 의상 집곡의 깨달음의 시, 하머 득통 선사의 작용음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